독활 또는 맷두룹은 두릅나무과에 딸린 여러 해사리풀이다. 한국에서는 전국 곳곳에 산지에 나며 높이는 1.5미터 정도이다. 줄기는 크며 가지가 갈라졌고 꽃을 제외한 전체에 털이 있다. 잎은 크고 넓으며 어긋나며 2회 깃골겹잎 길이 50에서 100cm 작은 턱잎이 잎의 밑동에 붙고 작은 잎은 5에서 9장 난형 타원형이며 길이 5에서 30cm이다.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뒷면은 흰빛이 돌고 잎자루는 짧다. 꽃은 암수한 끄루로 연한 녹색이며 지름 3mm 5수성이다. 사년꽃차례 다시 총산꽃차례 모양으로 늘어선다. 열매는 9에서 10월경에 작은 곡 모양으로 맺으며 둥근 모양의 액과 지름 2mm가량 검은 자주색으로 익는다. 뿌리는 근골의 풍습을 제거하는데 주로 쓰이며 어린수는 식용한다. 관리법 약용식물로 재배되고 있다. 유기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넣고 심어야 한다. 물은 2에서 3일 간격으로 준다. 번식법 이른봄에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10월경에 받은 종자를 물에 2에서 3일 불린 후 바로 화분에 뿌리거나 냉장보관 후 이듬해 봄에 동일한 방법으로 뿌린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